안녕하세요. 길토익 길지원입니다. 오늘 10월 27일 거 토익 시험 대비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C Part 2 다섯 문제, 그 다음 Part 5 RC 열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AC는 우리 이제까지 한 것처럼 미리 문제 풀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듣기하고 프리, 듣기하고 프리. 그 다음 RC는 Part 5 열 문제가 여러분들 다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고 미리 문제를 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Part 2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1번에 요거를 하실 때 ABC 하고요, 동그라미 세모 X 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 문제씩 듣고 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답은요. 뭐가 맞을까요? 답은, 답은, 답은 A죠. 이거를 여러분들 하실 때 사실 A가 너무 랜덤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무조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답을 고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요즘 Part 2가 정답이 너무 딱 정해진 틀의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오답을 제끼시면서 아, 이거 답인가 보네 로 갔어야죠. 자, 일단 스크립트 다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니 일하는 데까지요, 보통 걸어가지 않나요? 나온 거죠. 직장까지 보통 걸어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돈슈라는 거 형감 접으실까요? 우리 돈슈라고 하면 뭐랑 똑같다라고요? 두유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으면 무조건 뭐를 써주시고요. 예스가 되고, 아니면 무조건 뭐가 된다? 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요, 맞으면 뭐라고요? 예 쓰고, 아니면 뭐다? 노. 그래서 여기 직장까지 보통 걸어가지 않나요? A 볼까요? Yes, but I'm too tired today. 자, 그러면 모르겠으면 세모로 놔두고 B를 볼게요. Sure, you can work at home. 여기에 you를 잘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대답은 뭐로 놔줘야 돼요? I로 갔어야죠. 너 보통 걸어가지? 어, 나는 걸어가요. you로 물었으면 I로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어가 안 맞죠. 바로 탈락시켜주고, 그 다음 C를 볼게요. She normally arrived. C, 바로 문제에서 가리키는 게 없었죠. misses나 miss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C가 나왔죠. 그러면 제끼고, 제끼고, 아, 답인가 보네 해서 바로 A 들어갔어야죠. 그렇긴 한데 오늘 너무 피곤하다. 걸어가지 말까? 지금 이거겠죠. 그래서 정답 A였습니다. 다시요. Yes, but I'm too tired today. 응,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세모 X 하시면서 하세요. Number 2 답은 뭐 했어요? 답은, 답은, 답은 B라고라고라 C라고라고라 답보다 A죠. 자, 이것도 오답을 제켰으면 사실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스크립 보시면 Why does Davis want to work early on Saturday morning? 토요일 날 이 사람은 왜 그래 일찍 일하기를 원하나요? Why does Davis want to work early on 여기에서 Why does Davis want to work early on 왜 이렇게 일찍 일하나요 토요일 날에? A 볼게요. He has an urgent project deadline approaching. 지금 마감 날짜가 approaching. 뭐 해서요? 다가와서 다가오다 접근하다 approach죠. 그래서 다가와서 그래요. 긴급한지 뭐가요? 프로젝트 마감 날짜가 다가와서 그래요. 모르겠으면 일단 세문화 또 볼게요. B 보실까요? B에 사실 no 보자마자 제꼈을까요? 우리 WH로 시작하는 which,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은 절대 뭐가 답이 안 된다? 예, no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껴주고 그 다음 또 C를 들어가 보실게요. It was working fine when I used it. 이게 it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거를 사용했을 때 작동이 잘 되고 있었다. 아예 내용이 안 맞죠. 생뚱 맞죠. 제껴내시고 그래서 정답 A. 얘는 왜 일찍 일을 합니까? 긴급한 프로젝트 마감 날짜가 다가와서요. 그래서 정답 A였습니다. 이제 3번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들어갈게요. 답은요. 뭐였어요? 답은 답은 B죠. 자, 여기에서 스크립 보실게요. 첫 번째 우리 슈위라는 거 형감 접으실까요? 우리 슈위랑 같은 거 뭐가 있다고요? 셸위죠. 우리 셸위라고 하면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할까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인어드밴스 하면 뜻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되고 보통 영국식 발음은 발음 뭐가 나아준다? 인어드밴스로 출제해야 되죠. 뭐라고요? 인어드밴스 그래서 미리 방을 예약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가 있기를 바랄까요? 그냥 미리 해놓을까? 아니면 하나 나중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랄까? 이래 됐어요. 자, 그러면 A 보실게요. The payment is overdue. 지불이요. 기한이 지났다. 돈 내는 날짜가 지났다. 내용이 아예 쌍뚱 맞죠. 제껴내시고 Let's call the royal palm hotel now. 지금 그냥 전화해놓자 그래서 예약을 해놓자 이거 답이죠. C 보실까요? 우리 4 동글뱅이 이거는 뭐라 물었을 때 정답이 되신다? Part 2에서는 Y 되겠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출장을 위해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제 4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듣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답 잘 지키세요. 답은요. 답은 C죠. 지금 여기에서 Do you mind if라고 하면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해도 될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노트북을요. 내가 좀 빌려가도 될까요? 좀 빌려가도 될까? 다시 들어보세요.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laptop? 자, 그러면 A에 내한테 이메일 보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제껴내시고 No, he hasn't called C 가리킨 거 없었죠? 날라가고 그 다음 C에 이때 I'm afraid라고 하면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감이지만 잘 써요. 그러면 유감이지만 그거 제가 책상에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노트북 빌려줄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나도 지금 노트북이 없어요. 정답이죠. 그래서 C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듣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뭐였어요? 답은 B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스크립 보실게요. 다시. I guess you'd prefer prefer 뜻 뭐라고요? 선호하다. 너는요. 여기에서 페리오 뜻 뭐다? 야외 테라스죠. 그래서 야외 베란다 테라스에서 밖에 앉아있는 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깥쪽 야외 테라스에서 우리 먹는 거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밖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A 볼게요. No, I'd prefer the tomato paste prefer 까지는 좋은데 문제에 났던 단어가 보기에 나와주면 거의 다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투를 할 때는 8투를 할 때는 오답을 제끼면서 답을 체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오답을 제끼실 때는 문제에 났던 어떤 단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보기에서 나와주면 제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요? 비슷한 단어 있죠? 발음이 비슷하게 커피, 커피 이렇게 나와준 거 제껴내시고 또 어떤 단어? 연상 단어가 있어요. 커피 어디서 샀어요? 웨이터가 잘 생겼네? 연관시킨 단어들 제껴내시고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내용이 아예 생뚱맞은 거 있죠? 그거 날려주면서 답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오답을 제끼시면서 답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eferred이 단어 반복했죠? 그러면 저 같으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죠? 그러면 제끼는 거죠. 내용도 안 맞아요. 나는 토마토 파스타를 더 선호해요. 아니죠? 바로 제껴내시고 그 다음 B 보실까요? Yes, the weather is nice today. 나는 밖에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 요거죠? 그래서 정답이었고요. C 보실까요? For a large number of diners. 다이너, 뜻 뭐다?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아예 내용이 안 맞죠? 그래서 아예 제껴내시고 정답 B였습니다. 파트 5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보시면 By, 삐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가능한 거를 봤을 때 두 가지가 된단 말이죠. 뭐랑 뭐요? 힘하고 힘셋. 원래 두 가지가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원래 너 스스로 한다 할 때 By, yourself 이런 줄 쓰잖아요. 그 다음 전시사 뒤에 전시사 뒤에는 원래 무슨 격이 있다고요? 목적 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 둘 중에서 지금 뭐를 하지? 라고 했을 때 주어를 딱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랑 빈칸하고 똑같죠? 똑같으면 그때는 뭐를 써주신다? 힘셋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 바로 뭐다? B 두 번째 거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실게요. 2번은 1초 문제였습니다. 바로 골라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빨리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빈칸 앞뒤, 빈칸 앞뒤, 빈칸 앞뒤 해보고 모르겠으면 앞쪽부터 짝짝짝 가시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슬래시를 해주고 또 슬래시 또 해주고 이러면서 또 SV도 해주고 또 문장 구조 다 보고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 나왔고 아, 빈칸이 동사자리네.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동사니까 A, B가 탈락. C, D가 남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져 있죠. 상당한 성장. 그러면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능동이라고요? 수동이라고요? 능동이죠. 목적어가 없으면 뭐가 된다? 수동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니까 능동이니까 정답 바로 뭐 써주신다? C, 이거 답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점수를 주려고 낸 건데 그거를 또 노력해서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보실게요. 3번을 보시면 삐리리부터 뒤에 레이치까지 쫙 다 현감 쳐보세요. 레이치라는 게 뜻이 뭐다? 요금이에요. 그러면 요금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높인다라는 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A, B가 헷갈렸을 거예요. A도 지금 뭐 성장하고 오를 것 같고 B도 지금 올리다 될 것 같고 요중에 뭐 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A는 자동사일 때는 보통 여기에서 성장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타동사가 돼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르다, 재배하다, 식물을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B에 레이즈 하면 그거를 뭐다? 올리다. raise your hands 이렇게 하잖아요. 올리다. C는요. 속도를 내다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 보통 자동차 액셀런트 밟는다라고 하죠. 속도를 내다. D는 유지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올랐다잖아요. 대충 보면 올랐대요. 가격을 그러면 그들의 렌탈 레이츠도 당연히 뭐 하겠어요. 올리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뭐 써주신다? B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보실게요. 4번에 삐리리 컴페리럴 이라는 거 형감 접으실까요? 그러면 명사 앞에는 당연히 꾸며주는 거 무슨사가 나와준다? 형용사가 되셔야 되겠죠. 형용사가 보기에 두 가지 있는 거 봤을까요? 뭐가 보여요? C 최상급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T도 되죠. 강력한 그냥 CD 중에 뭐 하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단서를 봐줘야지. 단서를 보셔야죠. 그러면 원스라고 하면 일단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섯 개 가게를 오래 열면 이 회사는 틀림없이 어떻게 의심 없이 비컴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뭐야 경쟁업체가 될 거다 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라면 최상급이 더랑 원래 잘 쓰거든요. 더 EST인데 어 쌤 요거는 더가 아닌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격 소유격으로 해서 뭐뭐의 나의 너의 이 회사의 이것도 뒤에다가 EST 이렇게 잘 씁니다. 그래서 더 EST나 소유격 EST도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맞겠습니까? 답은 C 요거 답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실게요. 이거는 ABC를 봤더니 단어가 다르죠. 그럼 이제 해석을 가셔야죠. A 다이버스라고 하면 뜻 뭐다? 다양한이죠. B의 요거는 관대한 그 다음 C는 뭐라고요? 인기 있는 으로 해석이 되죠. D는 가치 있는 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비록 이게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케이크들을 판매를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이거 다가 되셔야 되죠. 가장 뭐예요? 인기 있는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 바로 뭐가 맞겠습니까? 답은 답은 C 요거 답 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보실게요. 6번에 6번에 1초 문제 되겠네요. 뒤에 기계라는 거를 꾸며주는 자리가 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BC 중에서 수거로 외우셔야죠. 기존의 기계라고 했을 때 exist라는 거는 분사 쓸 때 무조건 뭐만 써주신다? I'm G만 쓰죠. 다시요. exist는 무조건 뭐만 써주신다? I'm G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답 바로 뭐라고요? 답은 B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실게요. 7번은 사실 저는 December 이 부분 보고 ABC 보고 바로 답이 빵 튀어나와주거든요. Publication 이라고 하면 출판물이잖아요. 그러면 출판물의 12월 호가 되면 되잖아요. 1월 호 2월 호 할 때 뭐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정답 바로 뭐라고요? 답은 B죠. 그래서 issue라는 게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또 호라는 뜻도 있죠. 호 그래서 잡지 1월 호 2월 호 이럴 때 A는 과정이라고 해석이 되죠. B는 우리 뭐다? A18원에서도 많이 나오죠. 뜻은 칸막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 D는 구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탈락 정답 그래서 B였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실게요. 8번에 이거는 봤을 때 전치사 접속사 묻는 문제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틀려요. 왜? 안 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를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잘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자꾸 물으면 이거는 무슨 사예요? 뭐 이건 무슨 사예요? 이러면 뭐 전치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접속사 얘기할 때 반대로 자꾸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또 입이 엉켜가지고 접속사 이러거든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제대로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until은 무슨 사예요?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접속사도 되죠. 그 다음 B의 for 끝났잖아요. 이것만 잘 보세요. for 끝났으니까 무슨 사가 되겠습니까? 전치사죠. 그 다음 C는 무슨 사게요? 접속사입니다. D 무슨 사게요? 전치사입니다. 뭐 말 비교하여? 자, 그러면 A, B, C를 이렇게 봐놓고 이거 구조를 봐봐봐요. 뒤를 보니까 단어 나왔습니까? 문장 나왔습니까? 문장이죠. 문장 연결하는 무슨 사 자리가 됐다? 접속사 자리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는 보자마자 B들을 날라가고 A, C가 남았으니까 이제 해석으로 가야죠. 둘 중에서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모든 장소들을 evaluate 뭐라고요?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홉 개의 장소가 선택된 게 나중에 발표가 될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 뭐가 맞겠습니까? 답은 C죠. 이거를 다 분석을 끝내자마자 나중에 발표를 할 거다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뭐다? C 답이었습니다. 만약 A를 하시려면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연구원들은 뭐 뭐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의미가 뒤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계속되는 의미가 뭐 있어줘야 돼요.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탈락 되겠어요. 자, 그다음 9번 보실게요.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저는 ABC 딱 보고 바로 답을 체크하는 1초 문제입니다. 동사 나와 주고 주어를 썼단 말이죠. 딱 느낌 안 오실까요? 전혀 안 온다 그냥 모르는 거죠. 여기에 동사 주어가 나왔다라는 거는 무슨 치가 일어날게요. 원래 주어 동사 나와줘야 되는데 동사 주어 나왔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뒤바뀌는 거 이름의 무슨 치? 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게 ABCD에서 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바로 뭐가 맞을까요? 답은 C였습니다. 셀덤이라고 하면 뜻이 뭐라고요? 좀처럼 머마하지 않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는 부정어라고 하는데 이게 문장맨 앞에 나오잖아요. 문장맨 앞에 빵 나와주면 뒤에 무조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동사 주어로 바뀌어요. 그거 이름을 도치라고 해요. 넘어와겠습니다. 10번 1초 문제 되겠습니다. 달리 머머가 아니라면 이랬을 때 Unless 뭐라고 합니까? Otherwise PP 그래서 정답 바로 뭐다? 피었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달리 언급된 거 없으면 미팅 무조건 아홉시다. 이런 식으로 달리 머머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Unless Otherwise PP PP 빈칸에 가지고 시험 출제한 적도 있고요. 이거 지금처럼 Otherwise 빈칸에 가지고 시험에서도 출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세 단어로 묶어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틀린 개수 셀라보시고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거 전체적으로 8, 2랑 파트 5 문법 부분이랑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으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외워주시고 그게 새로운 문제로 나왔었을 때 딱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랑은 또 다음 적중 특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